따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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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이경설 따르륵을 네 진짜 신나요 따르륵 니가 먼저 만나주놓고 내 뜻을 하지마 니가 먼저 만나 또 내 뜻을 하지마 내 자리 오빠야 니 오빠야 감사드릴 분이 한 분이 있는데 수지양이 얼마 전에 TV에 나와가지고 요즘 즐겨듣는 노래가 따르륵이라면서 운전할 때 이 노래를 그렇게 즐겨듣는데요 이상의 영광을 수지양에게 네 수지 보고있나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수지양 함께 콜라보하고 싶어요 네 감사하구요 자 그리고 저 다음주 크리스마스 시즌 앨범이 나오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